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그 상대는 켈타스! 그 누구도 악의 힘에 맞설 순 없다! 용맹함으로 무장한 전 승리할 겁니다! 이면 이의 잘라줍니다! 이의 클리어는 또 다른 스위치에 의해 적당한 것입니다! 뷔스는 또 다른 스위치, 가정에 의해 적당한 것입니다! 이의 클리어는 또 다른 스위치에 의해 적당한 것입니다! 흐어어어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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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만나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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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